라이브 카페에서 다른 남자와 어울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가 멱살을 잡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전날 자정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남자친구인 50대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B씨는 A씨가 다른 남성들과 춤을 추는 등 함께 어울렸다는 이유로 A씨의 멱살을 잡거나 맥주병을 들어 위협했고 A씨가 이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계산하고 나가려던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씨의 정과가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